이 형사의 죽음이 품고 있는 여러 의문을 하나하나 따져볼 것입니다. 지난 일부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은 꼭 시청하고 본 영상을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용준 형사는 자살한 것이 맞는가? 오늘 다뤄볼 모든 의문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이후 언론에서는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성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관할 경찰서였던 영동경찰서에서 언론을 상대로 수사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론들은 대체 어디서 사건 정보를 듣고 기사를 낸 것일까요? 이 형사의 유가족은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강력계 형사가 저수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무슨 사건이랑 연결된 것이라느니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느니 말들이 많으니 이 형사가 결혼한 한 총각이고 하니까 여자 문제라고 보도자료를 내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동료 경찰들이니 나중에 제대로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 생각해 경찰의 입장을 이해해줬다고 합니다. 한편 이 형사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영동으로 내려왔던 가족들은 함께 있던 강남경찰서 형사들에게서 묘한 말을 계속 듣게 됩니다. 시신을 보기도 전이었는데 자꾸 이 형사가 자살을 한 것이 맞다며 현장에 가면 굳이 부검을 해 이 형사를 두 번 죽이지 말고 바로 장례를 치르라고 계속 권유를 한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때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가족들이 사건 관할인 영동경찰서에서 가족조서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진술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 강남경찰서 형사들 나아가 부검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부검이 이뤄지긴 했지만 강남경찰서 형사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영동경찰서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가족 측의 주장과 저수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가능성은 배제한 채 자살의 원인만을 찾는 데 급급합니다. 먼저 이 형사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확인해 이성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사망 전 2개월간 어떤 여자를 만나거나 통화한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9년 만나 잠깐 사귄 여자친구와도 이미 헤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성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영동경찰서 측은 이 형사 교통사고를 낸 날 새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에 주목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충동적으로 자살을 잃은 것이 아닌가 추측합니다. 영동경찰서 측은 이 형사가 병원에서 채혈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 냉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혈액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냅니다. 그리고 며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 즉 알코올성볼 미검출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경찰에 성급히 타살의 흔적이 없다며 스스로 빠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 자살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 형사의 죽음을 서둘러 자살로 단정지은 강남경찰서 측과 초기 수사를 대충 처리한 영동경찰서 측 이들에게는 무언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이제 이 비밀에 한 발짝 다가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형사의 마지막 행적에서 발견되는 여러 의문들부터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부에서 이 형사의 행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형사는 실종되기 전날부터 의문스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형사를 실종 전날 자신이 전에 근무했던 역삼지구대로가 사건 기록을 복사했습니다. 어떤 사건 기록을 얼마나 복사했는지는 알려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선 경찰들은 자신의 실적을 챙기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담당한 사건이라고 해도 함부로 복사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무상 자료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승인 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기록을 왜 복사해간 것일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기록을 복사한 이 형사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유소로 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 현금 9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은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형사가 미리 장거리 운행을 대비한 정황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 지나친 해석일까요?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운 이 형사는 이후 지인이 서씨를 만나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씨라는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서씨는 연수과정 좀 만난 선배 형사가 소개해 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씨는 이 선배 형사의 정보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형사를 만나게 된 서씨는 이 형사에게 부산에 있는 자신의 후배 김모씨를 소개해 줬습니다. 이후 세 사람은 자주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들 세 사람의 묘한 연결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형사의 음주량에 대한 것입니다. 이 형사와 서씨는 주점에서 양주 4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씨는 이날 이 형사와 거의 취하지 않았으며 양주 1병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시간에 걸쳐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서씨가 자신이 양주 2, 3병 정도 마셨고 이 형사가 1병 정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했던 것을 보면 어린 짐작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사용하고 있는 위드마크 공식을 참고해 이 형사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계산해봤습니다. 일단 채혈된 혈액을 통해 확인한 이 형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 0.01%가 혈중알코올농도 검출 한계치인 것을 감안하면 0.01% 미만이라는 수치는 사실상 알코올이 모두 분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가 채혈을 한 것은 병원에 도착한 이후인 오후 1시 30분경입니다. 이날 새벽 2, 3시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서씨의 진술에 따르면 약 10시간 30분에서 11시간 30분 정도 흐른 뒤 채혈을 한 것입니다. 한편 이 형사의 몸무게는 66kg으로 이 몸무게의 남성이 양주 한 병을 마셨다고 가정했을 때 약 11시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이었습니다. 이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터무니없는 수치가 나오자 저는 66kg의 남성이 약 11시간 만에 분해할 수 있는 최대치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러자 양주 15잔을 마셨을 때 이를 모두 분해하는데 1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주 반 병이 조금 넘는 양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계산으로 이 형사가 술을 마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술을 아예 안 마셨을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1%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점에 남아있는 기록상 서씨와 이 형사가 내병을 시킨 것은 명백하며 이전에도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씨 혼자 술을 마셨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이 형사가 주점 인근에 있는 서씨의 집에서 잠을 잔 것도 그가 술을 마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사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서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자신의 집까지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갔을 것입니다. 굳이 많지 않은 사람 집에서 함께 잘 이유가 없죠. 여러가지 정황상 이 형사가 술을 마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두 사람은 서씨의 집으로 가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후 깊은 잠에 빠진 이 형사를 깨운 건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인물은 반장이었던 A 경사였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일각에서 반장인 A 경사가 막내인 이 형사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것이 이상하다는 의견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반장이라는 직책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반장은 직접 현장을 누비는 실무진을 이끄는 직책으로 아래로는 순경이나 경장들을 관리하며 위로는 간부급들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간관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을 주로 맡는 경사라는 계급은 경찰 계급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팀장이나 반장을 맡기는 해도 간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경사의 하나 위 계급인 경희부터 간부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반장인 A 경사가 이 형사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으로 왈가외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런 논쟁을 떠나 반장이었던 A 경사가 이날 오전 이 형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형사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상 A 경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해당 시각에 정확히 찍혀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A 경사의 전화를 받던 이 형사는 강남경찰서로 향하지 않고 강력팀에서 수사 중이던 절도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A 경사의 지시였을까요? 아니면 이 형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을까요? 한 가지 추론해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날 강남경찰서에서 이 형사의 누나에게 이 씨가 출근하지 않았으니 빨리 집에 가보라고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봤을 때 이 형사가 강남경찰서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내린 결정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절도 현장에서 4장의 사진을 찍은 이 형사는 그곳에서 약 20미터 거리에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이 형사는 샤워를 하고 난 뒤 바나나 하나를 먹고 바로 집을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지각한 것 때문에 서둘렀다면 애초에 바로 강남경찰서로 향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집에 샤워한 흔적과 바나나 껍질이 있었다고 해서 이날 오전 집에 들른 것이 맞느냐는 일각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자면 이 집은 이 형사 혼자 사는 집이 아닙니다. 이 집에는 이 형사의 누나도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날 오전 출근한 누나가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이 형사가 출근하지 않았으니 빨리 집에 가보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와서 집안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의혹도 해결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집을 나선 이 형사는 내비게이션에 부산의 한 정비사업소를 목적지로 지정하고 경부구속도로에 오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이 형사는 대체 왜 부산으로 향한 것일까요? 혹시 정비사업소에 볼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부산에 위치한 이 정비사업소는 G사 차량만을 수리하는 대형 정비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의 차량은 G사 제품이 아니었고 정비소 직원들 역시 이 형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수사 공조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확인 결과 이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의 부산행과 관련하여 자신을 만나러 오는 길이었을 것이라 확신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보원 서씨가 이 형사에게 소개해준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이 형사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그의 실종 2, 3일 전이며 그 자리에서 이 형사가 부산에 놀러간다고 말을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산 연상동에 사니 언제든지 내려오면 대접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씨의 집은 이 형사가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부산의 정비사업소에서 채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할 때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인근에 잘 알려진 장소를 입력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부산에 연고가 없는 이 형사 입장에서 지하철 연산역과 부산의 정비공업소 중 어느 것을 입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에 딱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아 부산지리를 잘 모르는 제 입장에서 김씨의 집을 찾아가라고 하면 연산동이나 연산역을 입력할 것입니다. 게다가 연산역이 정비사업소보다 김씨의 집과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형사가 부산의 정비사업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것은 누군가 이 정비사업소로 입력해서 찾아오면 목적지가 근처에 위치해 있다고 말해졌거나 이 형사가 미리 목적지에 가까운 곳을 알아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형사가 이곳을 찾아가려 했던 이유는 정말 무엇일까요? 다음으로 이 형사가 부산행을 결정한 것은 혼자들인 결정일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강남교찰서 측은 이 형사가 출근하지 않자 누나에게 이 형사의 행방을 확인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경찰은 이 형사가 부산으로 향할 것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형사 혼자만의 판단으로 부산행을 결정했다고 본다면 사건 기록을 복사하고 기름을 채우고 정보원을 만나고 절도사건 현장에 찾아가 사진을 찍은 이 형사의 행동들이 부산으로 향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형사는 경부고속도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 전용차로를 신범해 CCTV에 찍히게 됩니다. CCTV상 운전석 외에 조수석이 비어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뒷좌석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았다는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타고 있던 것은 아닐까요? 고속도로를 따라 한참을 달리던 이 형사에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곳은 황간 IC를 약 4km 앞둔 지점 이곳은 서초 IC에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사고를 심하게 망가진 차량 속에서 나온 인물은 이 형사 혼자 였습니다.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리다 사고가 나는데 사고 차량 속에 이 형사 혼자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 형사가 혼자 운전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살펴봐야 할 것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사고를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로 파악했습니다. 차량 우측면에 가드레일 간격으로 긁히는 적과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생긴 파손 이후 차량이 회전하면서 뒷범퍼가 긁히는 적 등을 토대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전문가 전문가도 이 형사의 사고가 전형적인 졸음운전 사고의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사가 졸고 있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힌 충격에 순간적으로 잠에서 깨어 핸들을 반대로 꺾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킨 졸음의 원인이 따로 있다면 어떨까요? 이 형사의 부검 결과 간과 비장조직 그리고 위 내용물에서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디펜히드라민은 비염 치료약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두드러기 발적 등의 알레르기성 반응 및 감기 등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디펜히드라민은 중추신경을 억제해 졸음 집중력 저하 진정작용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역이용해 수면유도제로 사용될 정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섭취한 시기입니다. 분명 이 형사는 부산으로 출발하기 전 바나나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물에는 바나나는 없었죠. 즉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부산으로 출발한 이후 섭취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급히 이동하던 이 형사가 대체 언제 어디서 약을 구해 섭취한 것일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디펜히드라민 섭취가 바나나를 먹은 이후의 시기이지만 그렇다고 교통사고 이전이라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졸음운전은 그냥 이 형사의 부주이고 디펜히드라민은 한창 후에 먹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 형사가 후송된 병원에서는 이를 처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형사가 병원을 빠져나온 후에 약을 구입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병원에서 이 형사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저수지로 가는 길에는 약국이 없습니다. 약을 구입한 정황이 없다면 이 형사는 원래 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강제로 먹였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자체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이 전문가는 차량 우측면에 검은색 무언가가 묻어있는데 이는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때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차량 우측 뒷면 패널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눌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뒤에서 오던 차량이 이 형사의 차량 옆면을 부딪히고 빠르게 사라졌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이 이 형사의 차량을 치고 달아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진 곳에 위치한 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인데 말이죠. 하지만 다른 차량이 사고를 일으켰던 것을 목격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연 이 교통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혹시 교통사고에 우리가 모르는 숨어있는 진실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아직 하나도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형사의 소지품에 대한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관계자는 차 안에 디지털 카메라를 비롯해 수갑과 서류철 경찰 봉등이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서류철 안에 사건 기록이 있었고 발생보고란에 서울 강남경찰서라고 적혀있어 그쪽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사건 관련 기록이기에 경찰에 연락을 취한 뒤 더 이상 살펴보지 않았고 이후 강남경찰서 경찰을 만나 경찰임을 확인하고 서류철을 포함한 이 형사의 소지품들을 넘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차량 속 소지품에는 이 형사의 휴대전화가 없습니다. 분명 이 형사는 A경사의 전화를 받고 서씨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후 급히 이동하는 행적 중에 어디선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남은 마지막 통화는 A경사의 통화였습니다. 이 형사의 휴대전화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 휴대전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단순 분실일까요? 아니면 휴대전화가 없어진 배경에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사고 병원으로 호송된 이 형사는 간단한 응급처치와 CT촬영 엑스레이 검사 체열 등을 마친 이후 스스로 병원에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통날까봐 서둘러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이유였다면 체열을 하기 전에 빠져나오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경찰인 이 형사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급하게 서두른 모습은 이날 오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부산이었죠. 그런데 부산을 향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은 부산에 가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가 병원에서 나온 이후 부산으로 향한 정황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이 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와 관련하여 택시기사에 한 가지 증언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 앞에 수상한 검은색 중형차와 은색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두 차량이 차고 있던 사람들끼리 무언가 교류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형사가 병원에서 나온 이후 스스로 이동을 했던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수지를 목적지로 삼고 이동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충북 영동에 연고가 전혀 없는 이 형사가 저수지의 존재를 알고 그곳으로 향했을까요? 심지어 지역사람들조차 저수지의 존재를 잘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저수지까지는 걸어서 30분 거리이지만 당시 병원에서 저수지로 가는 길에는 저수지 안내 표시조차 잘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발길 닿는대로 걸어가다 우연히 저수지에 다다른 것일까요? 한편 영동지역 모든 택시 회사를 확인했지만 병원 앞에서 이 형사를 태웠다는 택시기사도 없었습니다. 이 형사는 대체 어떻게 저수지에 다다른 것일까요? 어떻게 저수지에 다다른 것과 별개로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역시 의문을 자아냅니다. 이 형사의 시신은 저수지 가장자리에서 약 2,4m 안쪽 지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수심이 1.5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 173cm 이 형사가 이곳에서 익사로 사망했다고 상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수지 인근 주민들은 수심이 얕아서 빠져 죽으려고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저수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20년 넘게 일한 소방대원 역시 이 저수지에서 순환사고가 난 것은 이 형사 사건이 처음이었고 그 이후로도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수지 안쪽 깊은 곳에 빠져 익사한 뒤 발견 지점으로 시신이 떠내려온 것은 아닐까요? 실제로 저수지 안쪽은 수심이 4m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곳 저수지는 유입되는 물의 양이 적어 물이 거의 흐르지 않으며 그나마 평소 물이 흐르는 방향도 발견 지점 과는 반대 방향 이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이 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그런데 이 형사가 사망한 채 발견된 이 저수지는 유로 낚시터입니다. 낚시터 사장은 이 형사가 실종된 27일부터 발견된 29일까지 모두 손님들이 조금씩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를 목격했다는 인물은 아무도 없었죠. 물론 사람이 없는 시기를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형사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때를 노려 스스로 저수지에 빠졌다면 이 형사는 저수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어디서 대기하고 있었을까요? 주변은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형사의 시실이 발견되기 전 의문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저수지 바로 앞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새벽 시간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챙기던 중 저수지 건너편 바위에서 갑자기 의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이 새벽에 누가 비명소리를 내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주민. 이후 실제로 저수지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그날 고함소리와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수지 건너편 바위 아래에서 이 형사가 병원에서 신고 나간 슬리퍼 한짝이 발견됩니다. 이 형사의 삼촌이 시신 발견 이후 저수지 주변에 살피다 발견한 것으로 이를 건져 병원에가 병원 슬리퍼가 맞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다른 한짝은 찾지 못했지만 병원 슬리퍼 한짝이 바위 아래쪽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 형사가 이 바위에서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을 당한 것은 아닐까요? 또 이상했던 것은 낯선 차량의 등장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비명소리를 들은 그날 저녁 낯선 검은색 중형차가 저수지 앞을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지를 지나면 막다른 길이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는데 낯선 차량이 계속 들락날락하니 눈에 띄어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차량을 이 형사의 시신 발견 이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도 있었습니다. 이 주민은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꺼림칙한 마음에 자주 밖을 내다봤는데 웬 검은색 중형차가 아주 느린 속도로 저수지에 왔다 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사건 전후 저수지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병원 앞에서 목격된 검은색 차량 혹시 병원 앞에서 목격된 검은색 차량과 저수지 앞에서 목격된 검은색 차량이 같은 차량은 아니었을까요? 관광지도 아니고 인적이 드문 것임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우연히 같은 차량이 발견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정황탓에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동네 주민들은 이 형사가 타살된 것이라고 경찰에게 몇 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저수지 주변에 집이 단 세체뿐인데 이 동네 주민에 대한 탐문도 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의 말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형사의 삼촌은 영동경찰서 측에 슬리퍼를 갖다주면서 이에 관련해 조사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며 슬리퍼에 대한 수사 역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살의 원인만을 찾으려는 듯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차단하는 경찰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편 지난 시간 이 형사의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서 이 형사의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플랑크톤이 검출된 것보다 검출된 플랑크톤이 담수에서 서식하는 것인지 해수에서 서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신이 발견된 물에서만 존재하는 특유의 플랑크톤이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북원 감정서에는 이 형사의 폐에서 검출된 십여가지 종류의 플랑크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수지에서 물을 채집해 발견된 플랑크톤과 비교하자 이상한 것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저수지에서 채집한 물에는 없고 이 형사의 사체에서 검출된 플랑크톤 중 해수에서만 서식하는 플랑크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디틸륨이라는 플랑크톤이었습니다. 이 플랑크톤은 바다에 서식하는 종으로 그동안 저수지나 연못 등 담수에서 발견된 유래가 없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은 인근에 바다가 없는 중부 내륙지방입니다. 해수가 흘러들어올 수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 국가수는 검사 결과를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타가 났으며 최종 부검감정서에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수의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설령 진짜 오타였다고 해도 부검감정서 전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든지 감정서의 다른 부분에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형사의 행적과 관련된 여러 의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풀지 못한 의문들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 형사의 갑작스런 실종 다음 날인 7월 28일 점심때쯤 이 형사가 치료를 받고 빠져나간 병원에 묘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그리고 대뜸 용준이는 괜찮다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전화를 받은 병원 관계자는 젊은 사람의 목소리였고 본인이냐고 물었더니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을 사칭해 묘한 말을 남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전문가는 이 형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의혹을 갖지 말라는 목적성을 가진 전화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무언가 시간에 벌려낼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은 이 형사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이 형사의 실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인물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병원에 전화를 한 인물의 정체가 경찰 동료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는 전화로 이 형사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병원에 있는지 물은 정도이며 가족을 사칭한 적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 형사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 병원을 직접 찾은 경찰도 있었습니다. 흔히 쪼리라고 하는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나타난 인물은 운동을 많이 한 듯 몸이 다부졌으며 40대 정도로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을 강남경찰서 형사인가 반장인가 를 소개한 이 인물은 이 형사의 행방을 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강남경찰서 측이 지나치게 이 형사의 행방을 쫓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월 28일 오전 누나와 함께 사는 이 형사의 집에도 찾아와 동생을 숨겨준 것이 아닌지 두리번거리다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 측은 이 형사를 왜 이토록 찾았던 것일까요? 강남경찰서 측은 이에 대해 연락이 안되면 당연히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습니다. 당직 근무자인데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기에 찾아 나선 것일 뿐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강남경찰서 측의 태도를 보면 정말 단순히 이 형사의 안의를 걱정한 것인지 의문이 됩니다. 유가족 측은 강남경찰서 측에서 이 형사의 USB를 수거해 갔으며 이 형사의 노트북의 행방을 계속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다시 이 형사가 실종되기 전날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역삼지구대에서 사건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당시 지구대에는 이 형사가 담당했던 사건 자료가 총 1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무엇을 복사했을까요? 교통사고 이후 이 사건 자료를 받아간 강남경찰서 측은 사건 자료에 대해 수사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고 왜 복사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무슨 기록이었냐는 질문에는 함구하며 자신들 관한 사건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이 사건 자료에는 강남경찰서 측에서 이 형사를 그토록 찾으려 했던 이유가 담겨있을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당시 복사한 자료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자료를 복사한 이 형사는 정보원 서씨를 만나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서씨는 이 형사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이 형사를 불러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 형사는 그 사람의 부름에 잠시 나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갔다 온 이 형사의 얼굴이 안좋아 보였고 왜 그러냐 물으니 선배에게 한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뭐 짬밥도 안되는 애가 여기로 왔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확인 결과 이 인물은 모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정연퇴임을 하고 주점에 투자해 관리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이 접대를 받았고 공짜 술을 마시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형사가 사망한 2010년 당시는 강남지역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들의 유착 의혹이 대대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형사의 친구는 이 형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유흥업소에서 어떤 사람이 술을 먹다가 업소 측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로 이어져 이 형사가 출동해 수사를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흥업소 측에서 이 형사에게 뭐하냐고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곧 윗선에서 이 형사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형사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고 많이 분해했다는 이야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윗선에서 어딘가로부터 현금 같은 것을 받았고 일을 나눠갖게 되었는데 말단 이 형사에게도 10만원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형사는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라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친구한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형사의 친구들은 바른 생각만 하고 바르게 근무하고 싶었던 이 형사가 그렇지 않은 면들을 보면서 화도 많이 났을 것이고 실망스러운 민낯을 보인 형사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형사의 경찰 연수원 동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 형사가 강례팀 생활이 많이 힘들며 팀 사람들도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사망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은밀하게 유착관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유흥업소 관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단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에 회의하고 접대하는 이른바 관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 정보를 미리 받아 단속을 피하고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장사는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버닝썬클럽 관련 사건들로 다시 한번 경찰과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닝썬클럽 관련 유착 의혹의 중심에 섰던 건 역시 강남 경찰서 관할 내인 역삼 지구대였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이들의 연결고리는 대체 언제쯤 끊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이 형사의 죽음과 이 유착관계 사이에 무언가 관련이 있을까요? 모든 정보는 경찰 내부에 있지만 그들에게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특유의 조직 보호 문화가 경찰 스스로를 천천히 존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기가 올까요? 자 이제 시작점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용준 형사는 자살을 한 것이 맞는가? 영상을 쭉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말 자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자살로 위장했다면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숱한 의문에 나름의 답을 내리고 이용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추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30일 이용사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건 진정사실의 요지는 변사체로 발견된 아들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변사자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로 보임으로 철저히 수사하여 사망원위를 밝혀달라는 취지인 바 조사한 결과 명백히 자살로 볼 증거가 없으며 살인 또는 타인의 관여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만으로 사망경위를 밝히는 것에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더 이상 수사할 내용도 없어 예사 정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족의 끈질긴 요구에 시작된 재수사는 결국 사망경위를 밝힐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결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모든 죽음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법이지만 그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찰 경찰에게는 그저 수많은 사건들 중 하나에 불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형사의 가족에게는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채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어쩌면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언제쯤 이 숙제는 풀리게 될까요? 그 진실의 문이 하루라도 빨리 열리길 바랍니다. 이상 사건 X파일 참맛이었습니다. 이 형사의 가족은 A경사로부터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배신을 하냐는 식의 말을 열 번도 넘게 들었다는 이 형사의 가족 A경사의 말에 담긴 배신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형사가 했다는 배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형사의 가족들은 이 형사의 장례식장에서 잔돈으로 바꿔달라며 동료 경찰이 건넨 백만원짜리 수표의 뒷면에 동료 경찰의 이름과 함께 한 주점의 이름이 적혀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이 수표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해보고자 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주점이었고 해당 경찰 역시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이 수표의 뒷면에는 대체 왜 주점의 이름이 적혀있었을까요? 이상 뒷이야기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